지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오는 이 길목에 서 있는 두 분은 사랑이 아빠와 우리 사랑이에요. 사랑이는 몇 살일까요? 한번 물어볼게요. 사랑이 몇 살? 엄마 보고 4살. 간악산에는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어요. 사랑이는 공주님입니다. 사랑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있네요. 엄마, 딸. 아빠, 딸. 엄마, 아빠, 딸. 삥그르르르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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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그르르르르. 엄마 보세요. 오, 예뻐. 삥그르르. 남은이 데뷔원 위부터 시작하는 날.